이거 아주 쏠쏠한데 이거 유근지 동작 그만 유근지 널 오토바이 날치기 혐의자로 긴급체포한다 이형사님 좋아 잡았어 잡았어 좋아 잡았어 잡았어 아 좋아 야 김형사 수고했어 자 유근지 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알았어 형 머리했네 완전 이쁘지 와 끝장난다 진짜 뭐하는거에요 지금 건방지게 범인 주제에 헬멧 벗어 헬멧 벗어 용의자가 말이야 끝장난다 다리가 이렇게 길어 한 번에 어떻게 들었지 조용히 해라 여기가 무슨 패션쇼장이야 야 야 여기가 무슨 패션쇼장이야? 어? 아니 당신은 또 뭐야 조용히 안해? 나는 개콘경찰서 서장 김원영 서장이다 야 야 소쿠리 소아씨 이것들이 하라는 수사는 안하고 머리에만 신경을 쓰고 야 소쿠리 넌 무슨 닭이야? 어? 너 형사가 무슨 벼슬이야? 이것들이 옷이라도 잘 입으면 몰라 옷도 거지같이 입어가지고 너네들 뭐 티 내고 싶어 티고 싶어 환장했냐? 어? 나 봐 안티잖아 평범하잖아 무난하잖아 너희들이 외모에 신경쓸 때마다 나는 이리저리 불려다니면서 위에서 깨지고 여기서도 깨지고 저기서도 깨지면서 팔찌 하나 샀지롱 끝장난다 완전 티켓 끝 끝까지 아니 서장이면 서장답게 행동해야지 뭐하는 거야? 왜 하는거야? 이놈의 자식이 범죄를 저질렀고 뭘 잘했다고 버럿버럿 큰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이쁜 체인을 매고 있는 우우우우 형평평평평평평평 야 노을 미 freelance 안한다 아 진짜 당신의 정체가 뭐야 대개처럼 우린 쏘쿨 쏘핫 쏘섹시 꿈미남 수하대 아니 진짜 야 네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네 무슨일이 경찰 청장님께서 오신다는 얘기가 있어 난리났다 난리났어 난리가 났다 지금 난리가 났어 야 니들 뭐하는 거야 지금 경찰이 뭐 경찰답게 외모에 신경 쓰지 말고 수사에 신경 쓰자 그게 우리 철칙 아니냐 빨리 빨리 범인 잡아서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자 부응하자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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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응하자 앞바퀴 들고 부응하자 지금 부응하자 좀 부응하자 야 쏘아씨 이거 주차시켜놔 잘 들어 어? 야 서장 너네 서장 19년차가 출동하면서 이 헬멧 사이렌드 안하나? 아 죄송합니다 기본 아니야 앞으로 내가 니들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시 다 가리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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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르끼 깨 깨 깨 깨 깨 뿜뿜뿜 까르끼 깨 し다 스탑 스탑 누가 리듬 타래 누가 리듬 타래 누가 신성한 범행 현장에서 리듬을 타래 니들은 미용실 갈 시간만 있고 정신이 범인 잡을 시간은 없고 나는 말이야 30년 경찰 생활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내가 미용실에 간 적이 없어 내가 1년에 한 번 청포물에 머리 감을까 말까다 나도 미용실 가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내 스스로 재찍질을 해가면서 참아왔다 나도 미용실에 가서 녹차 드실래요 커피 드실래요? 라는 물음에 대답하고 싶다 나도 파마하는 동안 여성 잡지 어느 여배우의 이혼은 최초 심경 고백 낱낱이 읽고 싶다 아우 아우 진짜 구애트 당신들 정체가 뭐야 야 똑바로 들어 우리가 소 cool, so hot, so sexy, so incredible 꼽니다 아수수하대